우리집에 언제 놀러왔니 내 맘속엔 언제 들어왔니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싫지는 않아 미안한데 난 좀 놀랐는데 사실 이런 건 좀 실례인데 그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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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지는 않아 그래 맞아 난 보는 날 내일은 나도 가볼 수 있을까 Come on come on come on 좀 넌 가까이 와 너의 마음을 붙들이면 웃으면서 문을 열어야 돼 하나씩 말해볼까 너랑 나랑 나 서로에 대한 얘기들 우리끼리만 창피한 것들 자랑거리들 쌍백쏠은 비밀 너랑 나랑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정말 또또또또 또 얘길 해줘 어린머 또는 얼굴머 그런 거 말고 다른 얘기 내 맘속엔 언제 놀러왔니? 나도 몰래 언제 들어왔니?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시치는 나 나 저번에 사로잡아 둔 깜짝할 때 이젠 나도 점점 자연스러워 내 눈에도 내가 사랑스러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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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른이 되나 다 끌어봐 두 눈이 마주칠 때 아무한테도 못한 말이 있어 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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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가까이 와 사실은 정말 반가웠어 네가 내게 걸어 들어올 때 하나씩 말해볼까 너란 나란 말 서로에 대한 얘기들 우리끼리 말 창피한 것은 자랑거리들 단백성은 비밀 너란 나란 말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Stack 뚜뚜뚜뚜뚜뚜 정우 너 얘기해줘 불린 너 또는 얼굴 뭐 그런 거 말고 다른 얘기 에웃 말도 없이 또 날 찾아와 준비가 안돼 날 흔들어 나 딱 eightильно 사기 캐릭 너와 함께면 완벽해니 아빠가 보면 난 큰일이 나 이렇게 내 마음이 열리나 봐 이제 넌 새 넌 어떡해 하나씩 말해볼까 너랑 나를 말 서로에 대한 얘기를 우리끼리 말 상피한 것들 자랑거리는 담백 또는 빛빛 너랑 나라만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정말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혀 얘기해줘 이름 너 또는 얼굴 뭐 그런 거 말고 다른 얘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